남해안 다도에 섬마을에 왔는데 이 마을 전체가 텅텅 비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그래도 한 집은 살 줄 알았는데 마을 한 바퀴를 돌아봐도 사람 한 명이 안 보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전남 여수시입니다. 여수에는 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유인도도 있고 무인도도 있는데 섬만 무려 365개가 된답니다. 하루에 섬 하나씩만 둘러봐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. 여기는 여수시 낭도입니다. 옛날에는 섬이었죠.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됐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가지고 바로 자동차로 이 섬에 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유채꽃이 만발한데 이 마을 전체가 텅텅 비어있습니다. 보니까 마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섬 마을 조그만한 동네인데 전부 다 해봐야 다섯 가구밖에 안됩니다. 그런데 이 다섯 가구 전부 텅텅 비어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밖에 안보입니다. 아주 오래된 마을 같은데 자동차 들어가는 찻길조차 없습니다. 첫 화면에 보신 그 다리를 타고 가면은 여수시에서 공원까지 바로 자동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집을 비워둔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. 들어가는 입구에 벌써 초봄인데도 이렇게 풀이 가득 자라 있습니다. 아들 딸들은 벌써 장성에서 도해지로 다 떠나가고 이렇게 부모님 홀로 남아계시다가 이제 어르신들도 다 하늘로 소천을 하시고 집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. 집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최소한 50년은 된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희한한 물건이 있습니다. 뭔가를 쓰는 것 같은데 핸들도 달려있고 도대체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릴 적 농촌에서는 이런거 못봤는데 아마 어촌에서 쓰는 그런 물건 같습니다. 마당까지 덩쿨이 막 뻗어있는데 아마 한여름 같으면은 이 집은 덩쿨에 휩싸여서 들어올 엄두를 못낼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나무 뗄감도 많이 해두시고 저기 창고 안쪽에 가니까 지게가 보이네요. 지게가 아주 멀쩡합니다. 할아버지 쓰시던 그 지게 그대로 보관이 되어있습니다. 쌀이나무로 만든 저 바구니 있지 않습니까? 풀같은거 담을 때 쓰는 저 바구니를 경상도 사투리로는 바자리라고 불렀습니다. 또 뭐 경기도나 전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바소쿨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던데 정식적으로 표준말은 발체랍니다. 예전에 백제 신라시대 때 서로 전쟁도 많이 하고 또 스파이도 많이 보냈습니다. 그런데 서로 사투리가 달라가지고 첩자를 보내도 사투리를 못알아듣고 결국에 정보 수집에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. 우리나라 대부분 시골지역은 지금 인구소멸위험지역입니다. 여기 여수도 뭐 예외가 없습니다. 여수산단 또 화학단지 이런것도 많이 있는데 여수시도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작년부터 인구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답니다. 이 집도 사람이 안사는 빈집입니다. 이 집은 물통이 엄청 많네요. 섬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물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빗물을 받아가지고 통에 모아두었다가 쓰는 것 같습니다. 저기 호미하고 낫이 막 걸려있는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집 자제분들이 한 번씩 들려가지고 여기 인근에 텃밭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망아지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. 지방에는 제대로 된 학교나 일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서울로 다 올라가버리고 이렇게 시골은 텅텅 비게 됩니다.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자제분들이 농사지으러 와도 여기 잠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지붕에 보니까 물받이를 달아놨습니다. 비가 오면 빗물을 이렇게 큰 통에다가 모아놓고 이걸 아마 텃밭농사지을 때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집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있습니다. 바람물질이죠. 거물을 받아가지고 농사짓는 것도 조금 찝찝합니다. 은자는 멋진 다리도 나놨고 여기서 어릴 때 자라신 분들 와 고향을 안 찾아옵니까? 돈 주고 펜션 이런 데 가지 말고 이 집 잘 수리해서 한 번씩 놀러오면 얼마나 좋습니까? 이 마을 아래쪽에는 보면 조그마한 어촌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도 이미 폐교가 됐고 지금은 캠핑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캠핑을 하러 많이 와있습니다. 여수는 갓이 유명한데 와 이 이파리 하나가 신발 사이즈보다 훨씬 큽니다. 이렇게 큰 갓은 제가 처음 보는데 야 갓이 이 정도로 큰다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. 바닷가 마을이라가지고 방풍나물이 지천에 널려있습니다. 저 나물 먹으면 평생 풍이 안 걸린다는데 아이고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. 만일에 이거 먹고 풍이 한 번도 안 걸린다면 사람들이 다 뜯어가고 없을 겁니다. 완두콩도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. 시골이나 어촌에 트새만 없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여해가지고 들어올 텐데 참 우리나라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. 어느 시골 농촌가나 특수없는 마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저기 오두막처럼 작은 집이 있는데 저기에도 도로명 주소가 달려있습니다. 사람이 살았던 집인데 지금은 텅텅 비어있습니다. 돌담이 참 정겹습니다. 그런데 세월의 풍파를 못 이기고 이 돌담도 이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. 이 아래쪽 마을에 가니까 거기는 마을이 제법 크고 사람들도 살고 또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여기 위쪽 마을은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다. 바깥에서 대충 훑어봐도 이 집이 빈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이런 오래된 시골집은 좀 철거라도 하면은 동네가 깨끗해질 텐데 그놈의 추억이 뭔지 어릴 적 추억을 여기 묻어둔다고 아무 손도 안대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. 막상 빈집새 벌금 먹인다지만은 제가 봐서는 그거는 공연물입니다. 이 바람덩어리 슬레이터 이거라도 좀 철거를 했으면 아마 농촌의 생활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고 또 이주해 온 사람도 늘 겁니다. 마을 뒤편 바닷가로 가면은 멋진 모래가 있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. 멋진 섬마을 여기에도 멧돼지가 많습니다. 감자농사, 옥수수농사 고구마농사 지으면 멧돼지한테 다 상납하게 됩니다. 이놈들이 이섬저섬 헤엄쳐서 해짓고 다니면서 농작물을 탈취를 합니다. 올빼미 TV보면서 남도 경치구경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C aí canal